안녕하세요. 시혜경의 시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프트카드의 신청자는 44명이고 열소구리의 신청자는 2명입니다. 열소구리의 신청자는 당첨되었습니다. 열소구리의 신청자는 6번을 신청한 사탕없는 레옹님과 4번을 신청한 카스테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프트카드 신청을 하겠습니다. 팡쿡티교님 김지은님 김지은님 차규리님 검은아미님 검은아미님 오그님 수트아쿠스탄영김 수트아쿠스탄영김 계로병상님 계부겐 계부겐 한아님 수트아쿠스탄영김 정통영님 정통영님 레아님 정성형님 서цу사하쿠스탄영김 한우나 한우선 롯키 님 꼼병 님 럯키 유토 님 김정수 님 방덕이 님 마토리 님 배드랑 님 배드랑 님 사탕 없는 롯 님 김재호 님 이송 님 프린트 님 전기차 님 김성웅 비 님 박창영 님 추미 님 엔시 에이 엠이 님 온성웅 월디 님 시타르트 님 김채인 님 한영숙 님 한영숙 님 이떼인 구 님 럯키 유토 님 부나나의 모벨 님 부나나의 모벨 님 금태홍 님 김수경 님 기상투 님 부논 님 자 드디어 첫번째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lim 국장님 자 이제 두번째 당첨자를 뽑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태호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벤트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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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